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에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2월 4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편지를 외교 행량을 통해서 발송을 했고 또 백악관이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편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북한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18세 학생의 억울한 호소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신을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군은 북한이 아버지를 죽인 행위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의 생명을 바이러스로 취급해서 사살하고 기름을 발라서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저희 작은 외침을 들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젊은 시절 부인과 딸을 고통사고로 잃었고 지난 2015년에는 큰아들 보 바이든이 암투병 끝에 숨지는 가족 비극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군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8살짜리 여동생은 아직도 아버지가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해 매일 밤 아버지를 찾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과 편지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사연입니다. 아직도 8살짜리 여동생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못했나 봅니다.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살되기 직전에는 딸과 화상통화를 해서 곧 집에 들어갈 테니까 장난감도 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더욱더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가족들은 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소리를 못하고 멀리 해외 출장 갔다 그런 소리를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굳이 이 군이 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야 했을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과거에 이 군이 손편지를 써서 이 레진 씨가 직접 청와대 찾아가서 행정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정자를 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A4 용지 한 장의 타이프를 친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대통령이 챙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테니까 대통령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챙겼는지, 진상규명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보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북한에 월북하려고 했다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더 많은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자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학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편지를 쓰고 애원을 해봐도 달라진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한옷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 이 학생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는 남한에는 탈원전을 하면서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자국민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갖고 있는 건지 오로지 관심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이 학생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KBS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가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 배경에 음악 프로그램 배경에 일본 성, 캐슬, 일본의 성, 성곽, 일본 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집어넣은 것이 드러나서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KBS 설 특집 방영작인 조선 팝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외색 시비에 휩싸인 것입니다. 국악에 기반을 둔 음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면서 일본 전통의 성 건축물 양실인 천수각을 닮은 정각을 무대 배경으로 띄운 것입니다. 제작진은 일본 성을 얻어적으로 카피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가 된 무대에는 판소리 밴드 이날치의 신곡 여보나리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현전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하나인 수군가에서 가사를 따온 것입니다. 수군가에는 토끼의 간을 찾아서 육지로 떠나는 별주부를 그의 처가 목가에 말리는 대목에서 나오는데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여보나리 공연 중에는 무대 뒤 배경 스크린에 여러 이미지가 번갈아 등장했는데 그 중에 천수각을 닮은 동양풍 건물이 지친자들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덴슈각구라고 불리는 천수각은 2층에서 5층을 망루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로 일본성 특유의 건축양식입니다. 네티즌들은 배경에 나타난 건축물 외양이 천수각을 닮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화면이 바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스크린에 지금 일본의 천수각이 보이는 겁니다. 덴슈각구라고 불리는 이 천수각은 2층에서 5층으로 망루 모양으로 쌓아 올렸다. 일본성 특유의 건축양식이다. 아니 이 정도 보면 누가 봐더라도 일본성이란 걸 알 텐데 왜 KBS는 이거 하나 글러내지 못했을까? 바로 이 성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문제의 성. 그대로 빼닮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이게 그 성이구나 하면 우리 성은 아주 건축양식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배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까? 이걸 찝어내거나 걸러내거나 하는 시스템이 KBS 안에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지금 구모마타시에 있는 구모마토, 구마모토성 천수각을 그대로 좀 봉든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KBS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일본 관련해서 지수미아 파기할 때는 계속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관광 온 사람, 관광객을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런 식으로 취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렇게 일본 성을 배경에 있는 스크린으로 띄운 이런 아주 어이없는 것을 KBS가 하고 있다. 자, 조선파업이라면서 왜 천수각 배경을 하느냐? 또 누가 봐도 한국 전통의 성은 아니다. 또 NHKBS, 일본 공연방송인 NHK와 KBS를 합성한 단어 이걸 가지고 NHKBS냐 하는 네티즌들의 지금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했어도 심각하고 모르고 했어도 심각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유튜브와 네이브 다음 등 포털에서 여보날이 동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조선 팝 어게인 제작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곡의 배경으로 용궁을 구상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용궁 이미지는 상상성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로 일본성을 오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다. 이랬습니다. 상상을 하더라도 일본 것을 상상했나 봅니다. KBS가 최근에는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정권의 불리한 기사를, 기사, 뉴스를 읽으면서 싹 빼고 읽거나 자신의 표현을 집어넣어서 고쳐서 아주 미워하는 등의 이른바 아나운서 왜곡, 뉴스를 방송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출신인 아나운서가 혼자서 라디오 뉴스를 방송하는 틈을 이용해서 원고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또 KBS가 최근에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 이유 중에 하나로 KBS 평양지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예산안까지 이렇게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파, 왜곡 보도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설될 기미도 없는 가운데 KBS가 코로나 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노총사나 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KBS 안에 자체적으로 통제 또는 지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